니들한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한한다 이거야 끝까지 낳는 놈은 사툴 졸업하고 1차전은 무조건 너한테 건가 운동 배우게 얘 너 셔틀이지? 네? 우승해서 우리 학교 셔틀 없앤다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야 반칙 기술로 봐서는 야 준비하자 싸움이 특화된 놈이야 네가 다시 체육관에 왔을 때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잊었어? 그때 그 표정, 그 눈빛, 그 마음 싸움 배우러 온 게 아니었거든 아직 안 끝났어 나랑 한 판 뜨자 학교 짱이랑 셔틀 짱이랑 어이 셔틀! 학교 짱이랑 셔틀 짱이랑 셔틀 짱이랑 셔틀 짱이랑 셔틀 짱이 아이씨 아이씨 나랑 무조건 흔들듬